아, 맞다. 총, 총, 총. 뒷머리 팔랑거리는 게 영락없는 강아지야. 어우, 따뜻하다잉. 여기에 그 몸풀기 게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시고 바로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문장이 적힌 행동을 한 이후에 답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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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줘. 일단 갈라줘, 야, 너는 다른 팀이야. 어? 뭐야? 뭐야? 옆사람. 람보르기니? 어, 뭐야? 소소리가 어디야?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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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6 사람에게 젤리 먹어주기. 으워, 랜퍼봐. 아이, 줘 봐. 아이, 일단 줘 봐. 아, 일단. 관장 하나 주래, 관장 하나. 나도 하나, 나도 좋아. 오빠 이리와. 나 나중에 저러고침이야. 6 사람에게 젤리를 먹여주기. Lăng expecting 2 wake up. 위에 세월에 1 chtte. 내가 먹기 음 맛있다 뭐야? 짠 끝 보상 골든 티켓은? 우리한테 좋은 거네 오 좋지 오 좋네 이거 그 테이스터 필링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티켓 아닌가요? 서 서 서 맞아요 아니야 조심하 조심하 그냥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하나 빼 온 거야? 어? 부모니가 도독한데? 근데 뭐예요 이거? 끝? 온 게임은 두 팀이 동시에 릴레이 게임을 시작할 거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더 더 더 더 더 올릴게 저 잘 돌리는 사람 제가 페트병을 돌리는 사람 2인 삼각을 한빈이 형섭이 하겠습니다 한빈이 형이 저를 젤리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테레가 호추병을 돌리고요 저랑 은천이가 2인 삼각을 하고 실패 테레가 시속 게임을 할 겁니다 실패 실패 테레가 뭘 많이 하네요 테레가 입이 커서 유리해요 하지만 그만큼 목이 길죠 상관없어 목을 줄이면 돼 머리 눌러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면 끝나는 거죠 그치? 그쵸? 그런 말 하면 그게 플래그가 된다니까? 난 현실이지 근데 저거 할 때 프리패스 이거 춤추면서 해야 돼 뭔 소리야? 춤추면서 해야 돼 프리패스 춤추면서 해야 이제 발동이 된대요 아니요? 맞잖아 맞다 나 아까 들었어요 나가 맞다고 합니다 약속 나 이거 무슨 노래지? 나 둘 책상에 좋아 누나 노란색 하자 누리는 빨간색을 가진다 오우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오우 오오 왜 이렇게 이렇게 선 넘었어 선 넘었어 넘어 넘어 여기 앉은 곳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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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봐 내가 여기야 안내 마지 오 진짜 이거 봐라 이 사람 봐 이 책상이 좋아 하나만 올린데? 아 둘 하나만 한 사람 하나씩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한다 발발 발 발 발 발 발 발 뒤로가 뒤로가 출발해 시작 1, 2, 1 나이스! 느낌 말부터 1, 2, 1 1, 2, 1 야 참고 1, 2, 1 1, 2, 1 1, 2, 1 야 참고 왜 그럴까? 다시 다시 처음부터 야 빨리 가 빨리 가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시기 8, 1, 2 하나, 2 하나, 2 하나, 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아이구, 제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빨리.. 태어난 형, 병아리 던져줘, 병아리 야, 야, 던져, 던져. Pokek아리, 병아리. 우리 없어. 형, 태어난 형, 병아리 던져줘, 병아리. 에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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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핀! 에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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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핀. 시작. 왜 줘? 우리 이건 방에 안 줘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야 이거 바귀야 이거 바귀야 하지 나 가 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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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드디어 드디어 와우 뭐야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방지하면 안 되는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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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올려 안 돼 안 돼 가 가 가 가 가 가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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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수고 전쟁해야 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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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세워? 에스에서? 올려 올려 여기 밸런스 밸런스 살짝 내리고 아니 지금 더 올릴게 더 올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올려야 되지? 이거 무섭다 과설 땐 말이야 이거 떨어뜨리면 실패예요? 네 실패했다 아 알아도 모르겠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때려줘 저를 구석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저리 잡으면 안 돼요? 쇄골에서 시작해야 돼요 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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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올린다? 올릴 수가 없어 잠깐만 이게 지금 이거 너무 크다 좀 납작한 거를 골라볼까 나 먹어야 돼 됐어 세 개 올려야 돼 절대 안 돼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살짝 올렸어 아니 살짝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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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 개 세 개 올려 세 개 세 개 어딨어 줘봐 세 개 세 개 세 개 나이스 나이스 갖고 와 갖고 와 네 갖고 와 괜찮아 괜찮아 조심 조심 구웅이 형 조심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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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리냐 이거 잡아줄까? 연필을? 잡아줄까? 연필을? 응 됐어 됐어 다 먹었어?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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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으깨! 으깨 와 진자 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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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삐 하나 둘 셋 프리스랜 하니깐 다 다 하나 둘 셋 프리즈 프리즈 있어도 지니 있어도 왜 해 아니 있어도 지니야 어떡해 아니 중간에 안 떨어뜨렸어요? 이걸 못 뺐니? 반칙 넣어주면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네 쪽에 먼저 시작했어요 네 쪽을 잡아봤죠? 네! 뭔가요? 뭔가요? 아 나 이제 자전거가 좀 필요한데 숙소에 NLTV 소파, 컴퓨터, 게임기 노트북 1등할 때는 노트북 갑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오 좋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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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우승이에요? 한 번 이겨서 나이스! 나이스! 원래 중결승 오 야 문화상 쁘 것 아니야? 하나 둘 셋 셋 그냥 상? 표정이 안 돼요 그냥 상? 아 최고의 상이다 진짜 와 진짜 우리 학생들은 템플렉스 백 운동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그냥 비웠기 때문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야 이거 줄게 너 해 밥상 못하고 탄상이네 어차피 봤었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양도할까요? 1.0에 올리죠 1.0이면 마주치 멤버들 생각보다 멜리를 빠른 속도로 끝내서 그쵸 상상하여? 공부도 계획이 있는데 네 드려봐요 백곱샷기 코너먼트 네? 백곱샷기? 2.0에 올리기 2.0에 올리기 2.0에 올리기 아니 보여주면 안 돼 아니 보여주면 안 돼 아니 보여주면 안 돼 1.0에 올리기 이건 좀 귀한데 이것만 이기면 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열심히 했다 이번 건에도 프리패스 적용되죠 필요 없다고 우리 준다며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그럼 안 되죠? 아 너 해 안 돼 이따 또 해볼 수도 있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 야 글쎄 한빈이 형이 잘 찾는 거 같은데 한빈이 형 한번 가보죠 할 수 있죠? 응 우리는 윤찬이 형이 나가자 근데 나 아까 쟤네들 확인할 때 다 봤어 자기 여기 있다고 가르쳤더라고 다 확인하셨으니까 딱 푸시는 적 있어 백골이 어딘지 알아 딱 한빈이 형은 딱 여기 있을 거 같아 Y 딱 바로 밑에 아니야 이 형 배꼽 숨겼네 지금 바지로 밑에 여기야 아니 얘 딱 밑에 여기야 아니 이 형은 배꼽 없는 남자 야야야 속을 거야 근데 그 주머니 안에 보다 아 진짜 아 진짜 자 노출 노출 위험하니까 차 올리든가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양선사 앞으로 자 상황 간의 경례 인사 뭐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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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악수 악수 자 서로의 배꼽을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성공호공 가리겠습니다 가위 오 자 성공 괜찮 아니 밑쪽으로 배 올라가는데 와 진짜 답도를 봤을 때 사연을 봤을 때 사연을 봤을 때 오 오 맞았다 이와 유지 아닙니다 아니 보지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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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닌 것만 알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앞으로 앞쪽 가서 아니 간지러울 것 같아 주머니 손은 왜 넣는데 괜찮니? 야 내 힘 딱 끊어졌어 내 힘 끈을 웃겨 지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으악 안 돼 아니야 자 아야 아야 만지고 왜 밑에 내렸어 찾지 마요 슥 슥 내려가는데 자 자 다음 한민이 형 차례 여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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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빡 빡 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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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혔지? 다음에 나이스 나이스 부모님 왜 이렇게 빵빵해 마이크 내렸어? 아니 그렇게 돌면 또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무슨 소용이 아니 경쟁자한테 맞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일종의 퍼포먼스지 아이분들한텐 보이고 복근 보여준데 복근 자 봐봐 어? 아냐 아냐 보지 마 어 아니 보지 마 저항 없는 거 그냥 안 되는데 오케이 하영이가 가보자 자 You're a sniper 여기 아니야 자 자 자 터치 안 돼요 터치 안 돼요 뭐야? 다음 누구 할래 너? 자 배꼽이 없는 남자 안형수 씨 안형수 씨입니다 진짜 없는 남자야? 자 자 야 선수 가위 가위 보 오이 오이 아 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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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나갔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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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야 아들 야 아들 근데 저쪽은 계속 마이크 가려는데? 제가 확인했어요 마이크 안 가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누군가 어? 어디 누군가 어 아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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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배꼽 스나이퍼를 마이크 위로 올릴게요 오케이 빠삐 빠삐 여기 있죠 빠삐 자 어떻게 되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보여줄 때가 된 건가 배꼽 있어? 있죠 바이바이보 괜찮아 너 뭐야 너? 아 핀 배꼽이네 배꼽 배꼽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배꼽이 그렇게 안 커요 두 손을 하라고만 찔러도 됩니다 하나만 찔러도 돼요 자 나는 당신 배꼽을 알고 있어요 아 잠깐 똑바로 선수요 똑바로 선수 똑바로 선수 페어플레이 나 또 이건수 전류가 느껴져 아 전류가 느껴져요 배꼽 탐지 갑니다 여기 내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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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와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이게 좋네 다음 들어와 할 수 있어 들어와 할 수 있어 들어와 두 분 이제 가위바위보 하셔야죠 가위바위보 아 오 성공 갑니다 성공 갑니다 원샵 원킬로 갑니다 네 제가 떨리고 있어 지금 오 오 오 맞지 맞지 아니였어 여기였잖아 왔다 왔다 아니였어 아니였어 내꺼 빚을 쓰지 말라고 전류가 느껴져 가만히 있어도 전류가 느껴져 전류가 느껴져 나는 같은 방을 많이 썼 같은 방을 많이 썼죠 민경씨 난 당신의 배꼽 위치를 알고 있어요 당신의 배꼽 위치 여기야 아 틀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은 데를 찔렀어 배꼽이 있긴 한거죠 배꼽이 되게 작은데 개인기 쓰지 말라고 아 150 여기다 숨겨놨어 150 여기다 숨겨놨어 150 여기다 숨겨놨어 아 아 아 아래 하트는 그리지 마시고요 아까 표시해놨어 아 아니에요 뭐야 배꼽이 자꾸 내려가 근데 형이 배꼽 진짜 신기해 오케이 이번에는 내 배꼽 왔어? 오케이 형 틀렸어요 아 아 틀렸어 너무 틀렸어 지금 근처에 있지도 않아 흫흫흫흫 나는 새해 inis 질병 menos 내가 키긴 한데 오케이 음료수 한 2개만 챙기자 왜왜왜왜 아니 구경 구경 구경할 수 있잖아 아니 그냥 구경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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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은채이가 좋아하는 치케부터 먹어볼까?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니요 안 맛있겠어 안 맛있어? 맛있다 하면 한입 줄게 맛있을 것 같다 하면 한입 줄게 나쁘지 않다 맛있겠다 너네 팀은 바로 배신했잖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바로 한입 그래 맛있다니까 젤리 같은 거 너무 있어가지고 이러면 좋아 원래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해 오해 오해? 고학년 나이 좀 먹고 와라 고학년 어디 저학년이야 넓은이가 잘하긴 하네 고학년이 게 아니란 말이야 형들 달달한 거 좀 먹으라고 형들 당 떨어지니까 좀 배려 좀 했습니다 그러기엔 우리보다 팔팔한 신체를 가지고도 이기지를 못했죠 그치 그게 맞죠 형들 어떻게 이깁니까 에이 젖었다기에는 서비스 서비스 1 플러스 1 그냥 너무 못한 거야 급식 좀 더 먹고 와라 그래 원래 저희는 이제 나눌 때 행복을 느끼죠 선물을 줄 때 행복을 느끼는 거 거짓말이죠? 아 평화로운데요? 이제 자러 가는 거 아닌가요? 오! 왜이래 왜이래 여러분의 친구 바람이가 어딘가에 갇혀있습니다 갇혀있는 바람이를 구출하세요 졸지마 내 덩치가 187인데 오 뭐야? 손쪽이 꺼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뭐가 숨어있어 야 도망가래 도망가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일단 문 좀 닫아줬자 아 문 닫으면 안 되나? 뚫뚫뚫 Colomb어 mover 감사합니다.